올해 재활용 쓰레기 논란이 뜨거웠죠.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도 기억하실 텐데 소비자들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공정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커피 음료 용기. 재활용 품목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몸체는 플라스틱이라 잘게 부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 부분이 몸체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활용 공정을 방해하는 탓에 일일이 골라내 소각 처리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몸체와 뚜껑 모두 같은 재질로 된 음료수병이 개발돼 한꺼번에 재활용이 됩니다. 페트병 역시 투명한 재질 이외에 색깔이 들어간 건 재활용을 못해 버려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포장제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평가가 의무 사항이 아닌 데다 최저 등급을 받아도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지난 7일 재활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자율에 그쳤던 등급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불가 포장제에 대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비용에다 좀 더 많은 비용을 부과를 해서 실효적인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포장제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촬영기자1호